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더리저린 시사 토론 사생결단. 2022 대선 공약 분야별 총정립.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대구경부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조기에 건설하고 국비를 지원하겠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걸로도 못 나가고 이런 실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공동원은 왜 그랬을까요? 군의가 빠져버리면 도민지역구 조정이. 안동 육사 이전은 공약에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 부지가 있고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 안 살 이유가 전혀 없고.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폭풍물에는 4배에서 5배 이상. 평생 검사로 살아오면서 환경 분야에서는 그런 공인이 무적되지 않았어요. 글로벌 백신 의료산업 벨트 조성. 첨단 다이오 신약 개발. 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게 무슨 차이지? 없습니다. 차이. 지방천을 공약은 다 뻥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예상은 했으면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강지혜 위원장님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고 오직 투표로만 가능하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차생결담은 쭉 계속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